어우 시끄러워라 스피드 없이 못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없으면 절대 못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 때문에 노아이템을 못해요 절대 못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 아마 타도님쯤 되면 노아이템 클리어 가능하지 않나? 상놈브라스 보안 그거 왜 나머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상놈브라스 보안 아 후... 아이템 유지 시간도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야! 지금 이때까지 한판중에서 제일 전부 적은데요? 대박인데? 전부가 역대급인데? 여기 오면서 2만점이 여기까지 온 점 처음인데? 이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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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카다브라 오이씨 좋대뻔했네 요렇게 하는거 같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오우 무서워 어어어! 먹을 뻔했다 먹었으면 걔 망했죠? 어휴 씨 오 뭐야 먹을 뻔했네 힛힛힛힛힛 나치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이럴 아까 아휴 씨 엣 walking 코 큰 녀석 히힛 무서워 죽을까봐 무섭네 히힛 무서워 히힛 무서워 히힛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확실히 뭔가 더 쫄깃쫄깃하다, 디귿뜻. 어? 우와! 우와 씨, 혹시나 해서 빠졌는데 줏될 뻔했네. 우와. 우와, 알파벳. 진짜 키키키키키키키. M&M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빠졌거든. 나올 거 같아서. 이야, 어떻게 나오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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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라이프. 왜 저거 두 번 나오냐?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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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 켜져있는거 지금 알았네 나이스 우와 트로피 씨 먹으면 죽 된다 저거 어우 위험했어 꺼져 와 알파벳 주는거 봐 와 무서워 와 혹시라도 하나 먹을까봐 무섭다 무서워 혹시라도 하나 먹을까봐 무섭다 쫄린다 쫄려 그냥 안먹어야 의미가 있는건데 혹시라도 먹으면은 알파벳 노다지 알파벳 노다지 아니 평상시에 이만큼 죽지도 않으면서 지랄이야 아니 안그래요? 나 이해가 아니 점점 필요할땐 안주면서 위험해 손님 스크루이 흘러 뻥튀기 왔어요 키키키에 아 어서오세요 우와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요번 스테이지만 넘기자 넘기면은 성공이다 오사니다 오사 조다이의 노탬 도전 중 집중지 오지마 와 오이씨 이 부분 나이스 원래 저거 못먹으면 지랄한데 안먹었는데 이렇게 기분좋네 노다이 노탬 에 노다이 노탬 노알파벳 노다 안전하게 이렇게 오씨 하아 빠져 혹시라도 나온다 성공하겠는데? 어어어! 우와! 우와! 줏될 뻔했다! 히힛힛힛 난 아깝게 안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성공했다 성공! 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제 마지막 스티기지 하나 남았다 이제 마지막 스티기지 거기서 파워만 안먹으면 성공이야 쉴 쓰러러도 먹으면 안돼 이걸 성중의 물입니까? 이거 이렇게 성공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성공해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하겠지? 나만 이런 짓을 하겠지? 푸른다 한 번 해볼까?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설마? 이거 노데스까지 하냐? 이거 노데스까지 하면 대박인데? 기록인데 기록 이딴 걸 누가 하겠어? 이런 짓을 누가 해 이거 노데스 하면 대박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포티컬 지렸다 이왕 하는 거 노데스로 끝내자 올라가는 길목만 조심하면 노데스다 어서오세요, 넥서스님 아, 넥서스님이 아니구나 어서오세요, KY님 으씨! 아! 노데스였는데! 아! 아! 이게 이렇게 되냐? 아아아아! 너무 아깝다! 아아아아아아! 아, 노데스는 실패네 아, 미션은 성공했으면 좋고 그만하십사 대참사네 아이, 대참사 아, 노데스 아깝네 아이씨, 미션은 성공했다 그래도 미션 성공! 하자 아이씨 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마지막 추락은 아깝네. 아 이게 스피드가 없어서 추락한 거야. 천천히 갔으면 됐는데. 아이씨. 트리플로 미션 클리어. 아 성공. 아 성공. 나머지는 룰렛으로 갑니다. 크크크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